이번에는 명찰을 안 주고 카드만 찍나 보죠? 광고 Vielen, M.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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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부모양 짜장부모양 김밥 사왔거든 자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QR 찍고 쓰신 분들은 방문록을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. 네 자유마을 카드가 여기서는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. 카드 만드신 분들은 카드를 찍고 오세요. 카드강드를 찍어주세요. 카드 카드 강렬에 빠진 분들, 카치타임, 카치타임 참여해주세요. 쇼타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